연구 중 궁금증이 생겼을 때, 연구 지식을 넓히고 싶을 때, 온라인 교육 플랫폼 에듀센터는 과학자가 과학자를 이해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기초과학에서부터 바이오, 의학, 화학, 에너지, 공정 분석, 실험 장비 사용법에 이르는 다양한 연구 분야의 풍성한 교육 콘텐츠와 독보적인 스케일의 고객 경험 센터에서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연구 장비를 체험할 수 있는 대면 교육 기업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맞춤 교육 프로그램 최신 기술 트렌드 및 과학자들 간의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대규모 컨퍼런스 및 세미나까지 모두 에듀센터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서로 나눈다면 과학의 힘으로 이 세상을 더욱 건강하고 깨끗하며 안전한 곳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이언티스트 투 사이언티스트 썸어피셔 사이언티필 에듀센터